응찍해주마 잇자식아 주먹도 쓸 일 없어 오케이 잘하지 않냐 나? 잘하지 않아? 야 이거 진짜 여기 매우 어려움에 이거 한 번에 깼다라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몰라 이거 어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막 룰이 앱에서 언찬티드 매우 어려움을 엮았다 막 이런 것들 스테이지 못 깨겠다 막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봐야돼 오래 걸릴수는 있어 근데 원트에 잡은 거는 짱짱맨이었다 음 진짜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방겜잘비 저쪽이네 한번에 뛸 수가 없죠? 으흐흐흐흐 오우 이제 이 루이빈에 뛰어내려 아 오케이 또 다른 길을 찾아봐 어 뭐야? 더 있어 애들이? 애들 더 있잖아 자 양쪽에서 오는데 자 뒤돌아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던 일 하세요 뒤돌아서 가세요 형 한껏씩 가자 샘을 믿습니다 자 저는 샘을 믿어요 아니다 이거 내가 두명 다 보낼 수 있겠어 됐어 총알 먹고 자 눈치채기 전에 달려가서 마비 됐어 저기 위에 라스트 하나 얘는 내가 하는 것들을 봐줬어야 되는데 못 봤네 이거 어떻게 죽인 거야 나이스 가자 한 번에 못 가는구나 염력 어벤져스 어벤져스 2 자 여기서는 음 총알 먹고 끝으로 가서 먼저 여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고 여기로 가서 여기를 타고 오케이 그 다음 이리로 뛰죠 다 왔어요 잠깐만 이리로 오면 답이 없는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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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거 잡는 거죠 모든 게임은 다 타고 넘는 이런 것들 아 근력 좋은 게 기본이기 때문에 워크는 이제 깔아줍니다 하나의 조건이야 타고 넘는 거는 그치 주인공들의 옵션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타고 못 넘으면 뭔가 게임이 약해 보이죠 외국인들이 타고 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오케 다 왔다 한 번 더 넘어져야 되나 어 아 놀래라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다져 일로 못 봐 내가 봤을 때는 일로 가서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아요 그쵸 일단은 여기로 올라가네 오케이 아 오케이 I'm okay 아까보다 훨씬 더 멀어 보이죠 주인공 몸에 이곳 다 3배 정도 돼 보이는데 2배 반 음 잡습니다 사기 티드퍼 아까보다 훨씬 더 멀어 보이죠 아 아 오케이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해 과연 세븐 할 수 있을 것인가 기호 뭐라 그래야 되지 기호 2번 갑니다 흠 흠 어 왔으면 도와 왔어요 응 바로 도와 채팅이 너무 없어? 어 다들 집중해서 봅니다 괜찮습니다 시청자 많은데 오늘 오늘 한 200명 찍네 성 디스마스에 안식처 오케이 여기가 해적왕이 잠든 무덤이라네 자 조건이 있어 찾아야되는 조건이 1659년부터 1699년이구요 칼이 양쪽으로 찾아있고 해골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뒤쪽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 표창처럼 되어있는거 오케이 음 많은 무덤이 있는데 무덤의 존 음 이중에서 어 왠지 이거 같아 날짜는 안나와있지만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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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같아 아 좋았어 발견했어 샘 샘 난 역시 천재야 벤지민 브리즈맨 그치 원래 정면이 아니라 에이버린은 왼쪽을 바라봐야 되거든 그쵸? 아 머리가 오른쪽 오른쪽을 바라봐야 되거든 그쵸? 오 마이 갓 하하 오른쪽이였어요 오 오랫동안 준비됐어 오랫동안 어 잠깐만 나이스 음 보급금 더 있는거 아냐 갑시다 음 원래 여기 낚시가 되게 많은데 낚시를 너무 많이 당해서 외웠습니다 여기는 음 그러나 2회차에 뭐 내가 뭐 많이 뭐 스포하거나 그런건 없어요 오히려 스토리 더 몰입해서 할거구요 어 더 재밌게 방송하겠습니다 음 멈추리 그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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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무덤 같은데 발견하면은 자기가 먼저 들어간대 와 이거는 내가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딱 발견하고 딱 들어간대 딱 들어가서 갔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공기가 오염이 된거야 그 안에 엄청난 유물들이 많이 있고 역사적인 그런 진짜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 근데 딱 들어갔는데 공기가 오염이 되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어 고고학자가 여기 이런 데를 발견했던 고고학자들이 들어가다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잖아 연락이 안되잖아 그 다음 이제 고고학자들이 와서 여기를 찾는거야 그 유물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서프라이즈에서 봤는데 와 인생 개어무 여기는 안 죽지 우리는 안 죽지 실제로 역사에서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발견한 다음에 오염이 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대 진짜 너무 불쌍해 형 괴롭혀야지 고맙습니다 권력없는 매니저 한번 누리겄습니다 주말에 사회님 별풍선 없으면 사회님이 어디 가신거 같애 이제는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캠키드 한번 리액션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어 어 왜 울고 계시니 어 나이스 보소 이거 내꺼 미안해 야 이거 오염된거 아니야 바다 어 이 분위기 다크 소울이야 호호호 경우들이 다 여기있어 음 음 예수 예수 디스마스 왼쪽 편의툭 편의툭 예수 isto는 왼쪽 제이 좌우 흐흐 흐흐 헤헤헤헤, 사람을 골라서 죽이며 선하다는 거야. 인정. 이게 문이구나? 문이 보인다.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 없지. 이 문이 뭐지? 몰라, 이게 챕터가 지금 8인가? 그래 읽지 한번 보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활성화되는 게 있어 여깄네 아, 어떤 방식이네 에이, 스모키, 여기 아름다워 음, 그런 내용이 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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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맨은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자, 여기 봐봐 아, 맨을 잡고 있는 것 같아 하, 이건 사랑해 오케이, 여기 가자 그게 좋더라 오, 연결을 연결해. 그 부분은 이 정도면. 다른 퍼즈도 이 정도 난이도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.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. 어 이쁘다 응 돌리는게 있네 프로토스의 문명 아 저기 동굴로 가야되는구나 에이버리는 변태였던 것 같습니다 뺑뺑이 뺑뺑이 전문 변태 이러면 이제 나가야겠죠 오케이 아 나라면 저거 다시 문을 돌려놓고 다른 사람이 와도 못찾게 할테라고 어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아 이래서 여기 다이너마이트가 있었구만 이건 진짜 안죽이곤 못가 이건 아직 안죽혔는데 위험해요 이건 그냥 가 이건 솔직히 가야돼 원투에도 못개 여긴 원투에도 못개 여긴 딱 봐도 원투에 못개 차권인데 이거 큰일났다 자 굴러굴러 엄폐 아이고 그쵸? 그니까 여기서 원투에 못개기 때문에 괜히 막 다 잡는거 어렵게 막 하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거야 Die 럴 럴 럴 럴 럴 럴 크로치 나이스 샘